하와이 휴 자 오늘은 골잼 만화 리액션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님과 그리고 폴님의 영상 준비했거든요 그렇다면 골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먼저 혼스트롬프님의 영상 어? 이거 스트레스 노래네요? 오늘은 탱크맨과의 랩백지인가요? 어? 이거 편마다 캐릭터가 계속 바뀌는 스트레스군요 어? 갑자기 피코가 튀어나와서 탱크맨 브라더 컷 아아 이렇게 새로운 듀오가 탄성했다 피코 앤 버프 아이씨 아이고야 아니 야 루브야 다른 차원에서 루브가 날라와버렸어요 야 시작한 듯 안 떨어져 핫 통 아니야야야 어.. 아... 하이 learned her раньше 30 bal 나 남자ätzen 곤린Ah 봐라? tryp 꺼내줄 아니고 꺼내줄 내리 compat donc 9 와우 하필 떨어지는데 자디가 아이고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예이 트릭키 변신 어어 공포다 트릭키 초각선 으으 원판 장모님 또 어디서 튀어나오셨대 boats 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모님 아이고 피코 또 바뀌었네 야 피코야 어디 갔다 왔어 4점 쳐졌잖아 아이 포크 루블 또 나왔네 다시 한번 등장한 포워드 로봇 이거 큰 거 온다 폭파 저 위에 봐 탱크맨 거기 이제 4 뒤에 복스까지 브레이크 펀치 여친 악마 변신 자 막아 고옹 역시 세계관 채용자는 걸프였어 자 다음은 타비 본 김에 타비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야 여기 레트럭 음악 겁나 예쁘다 중간에 좀 함정이 껴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만 보이는 거 아니죠 이거 야 여기 레트럭 분위기 너무 좋다 오 잠깐만 기다려봐 아 어 화장실 좀 급해가지고 화장실 좀 갔다 오자 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타비야 너 여기서 뭐해 어? 네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한참을 찾고 있었대 걸프의 원래 전남친 타비 복수를 하러 찾아왔어요 아 네가 또 새로운 희생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네 어 예흥씨 큰코다치기 싫으면 걸프에게서 벗어나 어? 잠깐만 저거 사실이 아니야 쟤 지 혼자 오해해서 그러는 거라고 아 아 아 헥 뭔 소리야 내 여친은 걸프 하나뿐이야 아 아 아 아 저렇게 멈축했어야 안되겠구만 참교육이 필요했어 널 못 지나줬라 너희를 둘 다 죽여준봐 타비의 게노사이드! 오? 타비의 과거 이야기 자, 장인어른이 유망주였던 프로듀서 타비를 발굴을 해서 계약까지 진행을 했어요 하이프야! 위험해! 뒤로 물러서있어! 어, 이게 지금 분노를 하지 않은가 봐요 일단은 타비 계약서도 이제 사인을 했고 걸프와 사귀게 되기까지 합니다 위험해! 숨어있어! 자, 완전 미쳐나지는데요? 근데... 어? 뭐야? 이 모든게 걸프의 계략이었던거야? 어? 죽으라! 저기로 도망쳐! 이앗! 정신을 차리고 보니 타비는 모든 것을 잃었고 괴물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빨리! 이들은...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죽는거야! 아하하 예아 안돼 니 아주 큰 사고 쳤구나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어 잠깐만 저 아니에요 제가 안했다고요 어 탱크만 잡아가네 아니 잠깐만 걸프야 너 남친 몇 명이나 했던거야 어? No more than a hundred 하하 괜찮다 백명 영상은 아니야 자 다음은 톨님의 영상입니다 이블퍼프에게 그대로 뚫려버린 루브에요 루브 죽은거야 설마 아 아직 숨은 붙어있습니다 근데 좀 위독한 상황인거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사르벤트 못 참죠 오 악마 게이트까지 열렸고 오 버프는 약간 제정신 돌아왔네요 설마 그렇죠 이 노래는 사르벤트 루시의 퍼머드 루브를 저렇게 만든 버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빠르 om 루브라 오 이건 또 미미스 퍼즈랑 노래 좋다 보라 빠르므 빠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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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크하핰 최종 부스전 느낌이야 어 이 액션쉽 뭔데 정신 못차리겠구만 사르벤트에 보라 사르베트의 연속 발차기 용벽! 하지만 보프, 일단 가볍게 피하고 막으면서 무빙 치면서 랩 배틀까지 하고 있는데 오 잘 막아! 이번에는 보프의 역공 타임인가? 오 근데 한 번 이불 보프로 각성하고 나서 좀 더 강력해진 보프 같은데요? 사르벤테와 보프, 실제로 싸웠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근데 아직 보프가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느낌인데 왜지? 한 번 이제 공격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어? 루시퍼 사르베트 그렇게 센가? 너무 강력해! 오 이번엔 드디어 보프의 역공 타임! 오우, 째르고 오우, 서로 부딪히고 세계관 최강자들이 만났다! 이야! 싸다구! 불꽃 싸다구인가 봐 왜 피가 튀길 정도로, 얼마나 센 거야 이거? 다시 한 번! 이불로 각성! 요거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오우 차원을 넘어 또 다른 평행 세계에 있는 셀레버? 거기에 동생 라사지까지 오우 엄마 아빠 사르베트 르브를 만나기 위해 가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셀레버와 라사지 오 근데 엄마 아빠 이게 뭔가 이상이 생긴 걸 감시한 것 같은 라사지예요 아니야 오우 야, 셀레버 목소리 멋있는 거 봐 오우 오우 착한 오빠인가 보네요 동생아 알겠어 내가 직접 말하러 가볼게 그죠? 셀레버가 움직이네 집 잘 지키고 있어 오빠 잠깐 갔다 올게 오우 오우 이렇게 셀레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마빠를 구하기 위해서 자, 열려라 차원 간다! 엄마빠를 만나러 가자 오, 사르베트도 굉장히 위기네요 오우 자, 셀레버 넘어왔어요 오우 헷갈란 모야 겁나 멋있네 자, 드디어 보프 vs 셀레버 야, 요 싸움 의외로 엄청나게 어, 강력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셀레버 셀레버의 위력은 어떨지 옵션위 엄마빠를 만나러 도구 퍼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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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